안녕하세요. 오늘은 MBTI 시간으로 외향형인 E와 내향형인 I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I형이에요. 그래서 E형의 외향적인 분들은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외향형의 사람들은요. 에너지의 사용이 저절로 바깥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사가 바깥의 외부에 많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기심도 많고 관심 분야도 많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오지랖이 넓다고 하죠. 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캐치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깊이 소수의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맺기보다는 얕더라도 다수의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대일로 만나서 노는 것보다 다수의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류를 하면서 노는 것, 침묵을 다지는 것에 대해서 더 즐거움을 느끼는 분들이고요. 사람들과 만나고 돌아왔을 때 외향형의 사람들은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해요. 나 그 얘기는 하지 말걸. 내가 괜히 그 얘기를 해가지고 주둥이가 방정이지. 이런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하고요. 워낙 말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내향형의 사람들은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고 난 후에 집에 돌아오면서 그 말을 할걸. 말을 하지 못한 후회를 하고는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내향형의 사람들은 실제로 대화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는 편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내가 내향형인데 나는 외향형의 성격이랑 더 맞는 것 같다. 나는 MBTI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성향이 완전히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중간 정도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점수로도 표기가 되잖아요. 내가 외향형이 만점인 분들이 있고 외향형이긴 하지만 점수가 높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을 때 양손잡이도 있는 것처럼 내가 오른손을 사용했을 때 좀 더 편할 뿐이지 왼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외향, 내양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있지 않은 이상은 두 쪽 다 혼용되어 있다고, 섞여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MBTI의 모든 지표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분들도 있겠지만 중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향형의 사람들은 우선 즉흥적으로 말을 하면서 내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면 내양형의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말을 해야지 말이 되고 그리고 말을 하면서 정리가 된다기 보다는 내가 준비한 내에서 정리가 된 거를 그냥 얘기하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강연이나 발표를 하면서 내가 좀 더 애드립이 나오고 좀 더 내 세상이 되는 그런 것보다는 준비가 되어야지만 발표나 강연을 마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어떤 새학기가 시작해서 학교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빠르게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사람들이 주로 외향형의 사람들이고요. 이름이나 뭐 제가 우리 반에 있네 이런 것들이 인식되는 게 굉장히 빠른 분들이 눈에 띄는 분들이 외향형의 분들이시고요. 몇 주가 지났는데 저런 애가 우리 반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존재감이 인식되기가 오래 걸리는 분들이 내향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을 때 너무 극도의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내양형인 분들이 많고요. 외향형의 분들은 혼자 있을 때 너무 따분하고 이 시간이 지루하고 견디기 힘들고 누군가를 만나거나 전화통화하거나 SNS로 누군가 연결되어 있을 때 마음의 평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외향형의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외향과 내양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다른 지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